푸푸전 푸푸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푸푸전입니다 푸푸전 푸푸전 면파는 푸푸전을 약간 무난하게 넘을게요 3차간 3차간 이 한자만 가다가 면파에 무난한 운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푸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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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푸인 푸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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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왜 남의꺼 뺏어 먹으러 왔지? 제니 둘둘 잘 캐고 있는데 한마리와서 캐면 아다리가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가스통으로 보내주고 이런거는 와... 맞아 아주 군항한 무릎좋아 수정탑을 더 소환해 탐사종이 터져나가고 있어 일단 수정자로 눌러줄게요 공격적이게 하기위해선 공격적이게 하기위해선 쇽자 무난하자 한 마리 개꼬 잡았죠 왜이렇게 늦게 왔지? 수정탑이 바뀌어진건 아닌데 뭔가 바뀌어졌나 본데? 마을이 마을이 슬퍼 끄어졌나 러메 금방 지역 털러 털러 골고루는 이슈에서 공격적이기 시작됩니다. 골고루의 기계와 상체로 이동하는 중 골고루의 기계가 필요합니다. 연기는 무조건 기계가 잇더라구요. 두번째 기계의 우승을 빌려야 합니다. i think he breathed i will carry on 윙 makes how he attacks a lot you watch the , i think 입술 상담사 어차피 오린이기 때문에 맞기만 하면 이래요 오린일 때는 급하지 않게 막으면 이긴다는 말이죠 여기 아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는 1P 되게 하이크 써가지고 잘 안 터지죠? 빨리 놔둬서 얘 이제 숫자가 좀 악쌀 것 같은데 얘 숫자가 좀 악쌀 것 같은데 음 이 정도로 운영을 할 게 아니라 깜짝 암기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저거 저거 공격료 으음 으 으 으 으 으 으 야 물추냐 불멸잠이한데 어이 쎄네요 불멸잠 되게 쎄다 엘리가 잘못 찍혀있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오케이 GG